소원아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산책을 해야 돼 아 근데 너무 아침인데요? 아 근데 공기가 막잖아 우와 이거 신기하지 않아? 구멍이 이렇게 비둘기샷 항공샷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공샷이야? 완전 귀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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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데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삼촌...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못 왔지 제주도를 아 나는 근데 우리 멤버들 있잖아 네 다 같이 한 번 더 오고 싶어 그렇죠 형은 누구랑 오고 싶어?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 또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면 너무 좋고요 숙소도 너무 좋아서 여기 또 수영장도 있잖아요 오 여러분 형대 여러분 비록 해본 날이 반갑습니다 김파란 불러 어우 감이 올 것 같아 아... 아... 한번 간에 쟤 먹어. 쟤 먹어. 뭐야? 자, 진흙이 1등입니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좋은 거 없을 줄 알았어. 깨울 수 있는 아이템들 몇 개 준비하세요? 깨워서 깨우면 좋은 게 있어요? 깨우면 이제 뭐 놀래칠 수 있는 그런 거랑. 이게 물 뿌리는 거죠? 네. 어우, 이건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돌려보세요. 뭐 해야 되는데? 결식입니다. 하루 종일 이거 끼고 다니는데. 진짜? 네. 얼마나 모르겠는데. 진짜? 뭐, 멈추지 않나지?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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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진짜 놀랬네. 네. 아 씨. 형 형. 형. 아 씨. 아 씨. 야. 야. 그 형 그때 몇 가지 뭐 해? 됐어요? 아 저번에 이렇게 재벌지다가 나무것도 없고. 한 번에. 한 번에. 나 아니에요. 한 번에. Ra. 우리 놀래ясte. 와우 진짜 놀라여. 와 놀라 sack. 내가 놀랐지. 내가 Pleaseady 놀랬어. 내가 할 때 놀랬다. 지숙아, 지숙아 나왔나? 지숙아, 학생원분들 기상미션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 이번에 기상미션은 저희가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 사투리가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제주도 현지폰을 사별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야, 근데 한 단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감수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좀 봐, 좀 봐. 아, 고맙습니다. 오, 오,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알겠다, 이제.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머랭아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했습니다. 했수다. 잤습니다. 잤수다. 제주도 되게 억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주도를 좀 써줘야 제주도민들은 손님한테 표준화 쓰지 제주 사투리 안 써요. 안녕하세요. 아, 맞다. 도넛과. 제주도 문제 출제해주세요. 네. 이야, 오늘, 오늘 잘도 안 꼽다잉. 아, 맵게라. 부치로 쓰다게. 아니, 아니, 조크트레 오라게. 여기서 조크트레만 오른 햄수가. 콧금이라도 고치만 있고 지금 허연. 경호집 앞서 놈들 웃습니다게. 어, 나 알 것 같은데? 네, 문제 나옵니다. 남녀의 관계와 상황은? 땡! 연인 관계. 상황은요? 아, 상황이요? 지현, 연인 사이시고 오늘 좀 예쁜데? 이러면서 하다가 예쁘게 꾸몄네, 아니에요? 그래, 어? 그러니까 예쁜데 이러다가 여자분이 막 부끄러워하시고 너무 구구절절합니다. 부끄러운 사이랑? 땡. 상도. 연인 사이인데요. 네. 아직 초깃을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야. 됐고요, 됐고요, 됐고요. 됐고요, 됐고요. 근데 여자가 아니, 해성, 해성. 지금 연인 사이인데 좀 꾸몄서 예쁘다. 근데 여자가 부끄러워한다.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고? 오늘 저 데이트 시작하는 상황인데? 성원, 성원. 상도. 연인 관계입니다. 근데 남자는 키스를 하고 싶어요. 아쉽게 달라요. 아쉽고 형? 이게 아쉽고 형. 지현, 지현. 첫날. 됐고요, 됐고요, 됐고요. 근데 여자가 원래 애정 표현인데 사랑 표현이죠. 아, 그만. 그러니까 키스요. 애정 표현. 아, 이렇게 게임하는 거구나. 연습 게임이죠? 네, 재밌었어요. 어차피 말씀하셨으면 수호 씨는 자유시간. 벌써요? 네. 아쉬워하시는 느낌 아니에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뭐 부끄럽다. 족구 틀에 오라게. 아유, 이거 이 욕 아니에요? 욕으로 생각 많이 하시는데 가까이.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뱃이 과랑과랑한 뒤 어디 가보코양? 아, 광해불게. 아, 어디로 갔고? 걔나 어디 좋은데 어신가? 좋은데 없습니다. 나강 돌코롬한 거나 머그카? 달콤한 거 보니깐? 아, 나강 돌코롬한 거 어성 못 먹으면서. 아, 친구들 몇 명 불러가는 코치 강의 먹게 해. 다음 대화의 목적지는 어딜까? 성훈! 성훈! 유로코롬 먹잼 이렇게 했는데. 유로코롬. 카페! 와, 할라 그랬는데. 달콤한 거였는데. 메뉴가 약간 달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거 주말에 먹으러 가자.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다니까? 야, 하루 지나니까 그냥 제주 사람 됐네. 제주 사람 되면 뭐예요? 실패를 했는데. 아... 이번에는 저희가 노래로 하겠습니다. 아, 의미 없구나. 의미 없이 노래로 가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형. 네? 삼촌 자랑하자는 거였으면 아멘이나 고럽어. 나 형 괜찮수다. 왜냐면 나랑 부럽지가 않수다게. 메끼라 삼촌 자랑하자는 거였으면 아멘이나... 1절 안 보라고 말씀. 메끼라 삼촌 자랑하자는 거였으면 아멘이나 고럽어. 삼촌 자랑하자는 거였으면 아멘이나 고라 나 형 괜찮수다. 왜냐면 나랑 부럽지가 않수다게. 1절 안 보라고 말씀. 가수가 이름 뭐지? 1절 안 보라고 말씀. 난 뭘 알아듣겠지? 뭐 알아듣겠지? 어, 나 알 것 같은데? 장기야. 부럽지가 않아. 정답. 오케이. 야, 슬리퍼 좀 우아. 안돼요. 의외로 잘 마시시네요 다들. 구토를 낭물민 빙떡이주게. 지현, 지현. 멘밀잔병. 정답. 야, 야. 좋아, 야. 자, 이번에는 뭔 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메끼라. 메끼라. 아, 영어 집 앞서야. 지짓바의 몸은 갈대유다. 여자의 지짓바, 지짓바. 듣지 맙소양. 그치록 나한테 원하면 안 대유다. 어, 상덕. 상덕. 장윤정 어머나. 상덕. 맞죠? 하하하하. 그러지 마세요. 뭐 이거 들렸어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노래고요. 네, 문제 주세요. 떠나몽 삼촌 나한테 영거라쥬게. 응? 인혁 바라는 거 하영만수다잉. 아니라, 내가 바란 건 늘 하나뿐이오다. 한 개뿐이오다. 돌코로만 꿩엿. 어? 엿? 꿩엿은 약간 제주식으로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나 경상도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네. 힌트를 좀 켜야 돼. 부르면 알겠죠? 불러드릴까요? 네. 떠나몽 삼촌 난 티영 고라쥐.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인혁 바라는 거 하영만수다.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라, 나가 늘 바란 건 하나우다. 한 개뿐이오다. 돌코로만 꿩엿. 돌코로만 돌코로만 꿩엿. 어? 여기 들어봤다, 인터넷에서. 꿩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번 마지막게요. 밤냥갱. 누구예요, 밤냥갱? 누구예요, 그니까 그거까지 맞춰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이거 신인가수인데. 네? 신인가수요? 신인가수 아닙니까? 자, 첫 번에 알겠습니다. 꿩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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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코로만 돌코로만. 꿩엿. 꿩엿. 밤냥갱. 아, 든다. 하. 네 찰 cama. 아우. 으음 하 하 아 진짜 좋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ㅋㅋㅋㅋ economics